미니 세탁기 파워업! 강력한 통도리용 배전모터에 말레판 기능 추가! 엉킴 방지 기능 추가! 작지만 강력한 세탁력! 손빨래 세탁기 바로바로! 양말 몇 켤레 때문에 큰 세탁기를 통째로 양말과 속옷, 색깔옷을 한 번에 손빨래 하자니 힘들고 내버려 하자니 매퀘이한 냄새에 세균까지 이 집 그대로 벗어서 바로 세탁하세요! 온 가족 양말도 벗자마자 바로바로! 아이들 옷이나 기저귀도 바로바로! 가족들 속옷이나 고급 란제리도 바로바로! 이 집 빨래가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세탁! 금세 돌아오시는 아이들 티셔츠도 손빨래 한 것처럼! 한 벌뿐인 아이들 교복이나 남편의 와이셔츠도 바로바로! 아이들 실내와나 운동화도 때를 쏙 깨끗하게! 항상 비트먼지 걱정없이 그날 입은 옷은 그날 바로바로! 때를 쏙 빼주는 세탁기능! 예스! 깨끗하게 흥워주는 풍기능! 예스! 물기를 쫙 빼주는 탈수기능까지! 예스! 전체 코스를 다 이용해도 10분이면 빨래 끝! 타이어를 돌리면 필요한 기능만 쏙쏙! 골라쓰는 맞춤형 세탁까지! 세탁시간이 짧아 전기요금, 수도요금, 세제 절약, 시간 절약까지! 알뜰한 경제성! 타올이 무려 9장 이상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 아기옷도 10장 이상 쏙 들어가는 실용성! 자주 빨아야 하는 면 티셔츠도 무려 9장 이상! 아빠 와이셔트와 아이들 교복도 한 번에 6장! 양말은 20편레 이상이 한 번에 들어가는 크기! 4개의 빨판이 바닥에 착 고정되어 있어! 세탁을 해도 탈수를 해도 떨림 걱정! 롱! 소음도 적으니까 고진방 빨래도 오케이! 고수만 꽂으면 설치 끝! 수도 설치부담! 롱! 위성적인 플라스틱 소재로 오래 써도 튼튼하며! 넣고 빼기 편리한 스탠드용 뚜껑까지! 전국 AS센터 운영으로 평생 무전 걱정 없이! 잠깐! 오늘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엉킴 방지 전용 세탁볼 한 세트까지 더! 손발래 세탁기 바로바로 본체! 전용 칼스톡! 칼수식 세탁물 쏠림과 소음 방지용 뚜껑! 연결 호수와 엉킴 방지 전용 세탁볼 두 개까지! 세트 전체를 챙겨드리는 금액이 기존가! 19만 8천원에서 무려 50% 반값 할인! 9만 9천원! 지금 선택하세요! 빨래 모아두면 냄새, 세균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제 빨래가 생기면 바로 빨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큰 세탁기만 있을 때 제 속옷에 애들 아빠 양말까지 같이 넣어서 막 빨았거든요 사실 너무 찝찝했었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빨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혼자 사는데 큰 세탁기 돌리기엔 물, 세제, 시간, 전기까지 너무 남기잖아요 이게 혼자 쓰기에 그만이에요 빨래 모아서 하려니 빨래 밀림! 냄새, 세균! 세탁 후 성인 남녀도 힘든 빨래 꺼내기! 일일이 손빨래하자니 힘들고! 이 모든 고민을 싹! 손빨래 세탁기! 바로바로! 첫째, 빨래가 생기면 바로 세탁! 온 가족 양말도 덧자마자 바로바로! 아이들 옷이나 기저귀도 바로바로! 가족들 속옷이나 고급 란제리도 바로바로! 이제 빨래가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세탁! 둘째, 샤워하면서 빨래 끝! 샤워 전후 빨래 번거로우시죠? 이제 샤워 전에 넣어만 주면 샤워하면서 손빨래도 알아서 접착! 생활방수 기능으로 욕실에서도 안심하고 오케이! 셋째, 작지만 강력한 세탁력! 강력한 동돌이형 회전 모터에 빨래판 기능 추가! 엉킹 방지 기능 추가! 작지만 강력한 세탁력! 자주 갈아입는 면 티셔츠는 물론 손빨래로도 힘든 청바지! 일일이 손질해야 하는 운동화까지! 손빨래한 것처럼 깨끗하게 때를 써! 항상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로바로! 넷째, 알뜰한 경제성! 한 번 빨래하면 50분! 그 어떤 빨래도 10분이면 세탁, 헹구, 탈수까지 오케이! 세탁 시간이 짧아 전기요금, 수도요금, 세제 절약, 시간 절약까지! 그래서 대형 세탁기가 있어도 하나 더! 메탈과 하이그로시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탄탄한 다이얼 방식!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쓸 수 있는 편리함까지! 욕실은 물론 이동이 가편해 거실에서도 오케이! 심지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오케이! 고수만 꽂으면 설치 끝! 스토어 설치 부담? 노! 위생적인 플라스틱 소재로 오래 써도 튼튼하며 넣고 빼기 편리한 스탠드용 부커까지! 전국 AES 센터 운영으로 평생 고장 걱정 없이! 잠깐! 오늘 불타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엉킴 방지 전용 세탁볼 한 세트까지 더! 손빨래 세탁기 바로바로 도치! 전용 칼스톡! 탈수식 세탁물 쏠림과 소음 방지용 뚜껑! 연결 호스와 엉킴 방지 전용 세탁볼 두 개까지! 세트 전체를 챙겨드리는 금액이 기존가 19만 8천원에서 무려 50% 환가 발입! 9만 9천원! 지금 선택하세요! 9천원! 10만원! 10만원!